케어 제품에도 사용기한이 있다. 정답은 O였습니다. 모든 화장품에는 다 사용기한이 표기가 되는데요. 선크림 같은 경우도 보통 제품의 후면이나 아니면 전면 상단부, 하단부를 살펴보시게 되면 경우에 따라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이 함께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샘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숫자가 1,8,0,3,2,1,5,A,C,T라고 적혀 있고 밑에는 2,0,2,0,3,2,0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의미하는 바는 윗단의 6자리 숫자는 제조년월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2018년 3월 21일에 제조된 제품이고 이 제품의 사용기한은 24개월 후인 2020년 3월 21일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개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내에 있는 제품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오픈을 해서 사용하시는 제품일 경우에도 사용 전에 반드시 내용물의 색깔이 변할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불쾌한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발랐던 제형이랑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사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